네? 로봇더블리오 렌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날개를 한쪽 부분을 접고 밑으로 내려주면서 치고 꿈깔보다 튀어 터 손을 아빠가 꿈깔보다 튀어 손에 날개를 접어주고 형아 다 튀어 옆에 문짝을 내려주고 아빠 나 두개 안 뜯어 나 튀지 마요 다 손을 밀어 올려주고 앞을 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줍니다. 아빠 아래쪽 부분 델기를 접어주고 아빠 꿈깔보다 꿈이야 꿈과 꿈과 꿈과보다 이른바 꿈과 밑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넣습니다. 아빠 꽃가리보다 에이 키워둬 꽃가리보다 에이 이걸 이렇게 내려주면 끝입니다. 아빠 나는 못했어요! 뭐야 형아 혼자 했잖아 난 그냥 다른 사람 뱉었잖아 나도 파리 기타 아보케보다 못하는데 안대! 안빵 아보컬핫 아보컬핫